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패션 토크 오늘도 역시나 저와 간단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커피 한 잔 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목에서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마냥 가볍기만 한 주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명품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기본템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들어오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명품사라는 거 아니냐라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앞서 밝히지만 이 영상은 명품 구입을 장려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명품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도 드리고 서로 뭔가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한 거니까 가볍게 즐겨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명품이라는 주제보다는 저는 기본템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는 기본템 같은 걸 제대로 구비해 놓지 않고 마냥 튀는 옷 내 눈에 그냥 당장 예쁜 옷들만 구입을 해서 좋게 말하면 정말 개성 있게 스타일링을 하고 다녔었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왕 기본템을 살 거라면 한 번 사서 좀 좋은 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이 명품과 기본템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리뉴얼 당시에 옷장을 한 번 싹 갈아엎으면서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옷들은 뭘까 앞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브랜드 나에게 필요한 명품 제품들은 뭘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 옷장에 꾸려진 것들은 진짜 화려하기만 한 뭔가 일회용에 가까운 옷들이 많았고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력이 충분하게 독립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쓸 수 있는 버젯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고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제 계승을 살려서 샀었던 건데 그 옷을 제가 꾸준히 스타일링에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버려지는 옷이 많은 그런 비효율적인 옷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는 시기고 당연하게도 왜냐면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이나 뭐 옷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니까 하지만 이제 사회 경험이 시작이 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됐고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애고가 확실해질 때에는 기본템이나 오래 잘 예쁘게 들고 쓸 수 있는 아이템들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소비의 빈도는 줄이돼 소비의 질은 높이자라는 한 가지의 목표는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의사결정했었던 어떤 명제들 조건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물론 지갑 사정 너무 넉넉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입어보고 싶은 브랜드 맘껏 즐기면 얼마나 좋게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지춘에 내가 감내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되면 위시리스트 제품들을 야금야금 모으게 되죠 그건 솔직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명품을 싫어한다 명품을 등지고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찌됐든 뭔가 이 패션의 피라미드가 있으면 디자인의 정점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위치해 있고 그 아래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격대와 여러 가지 스타일과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버버리 코트 같은 게 있겠네요 버버리 사에서 체크 패턴과 겉감에 약간의 방주가 되는 그런 레인 코트 개념의 옷을 만든 건데 사실 우리 약간 대명사처럼 쓰고 있잖아요 버버리 코트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명이 된 아이템이잖아요 가디건 뭐 피코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정말 내가 한 번도 입지 않았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입을 때 그 원조 브랜드만 구입을 해서 내가 입나? 그렇지 않잖아요 명품 브랜드들은 패션의 전반적인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재작년 떠올랐던 Y2K 작년에 떠올랐던 발레코어 그리고 올해 떠오르고 있는 긱시크 모두 다 브랜드가 만들어낸 트렌드예요 나는 명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명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실 명품 브랜드들도 따지고 보면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어떤 브랜드가 나한테 맞는 브랜드일까? 유명한 브랜드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브랜드의 특징이 뭘까? 나에게 진짜 어울릴까? 이 돈 몇백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마냥 또 트렌디한 명품 브랜드나 마냥 또 트렌디한 아이템만 사 모으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비싼 비효율적인 그런 옷장이 될 겁니다 요즘에 저는 점점 더 뭔가 기본템이나 나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나를 잘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기본템은 어떻게 보면 올드머니룩이라든지 클래식룩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제가 지난번 산다 안 산다 수다 떨 때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올드머니라는 유행이 온 것 뿐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본템과 명품의 이미지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버버리 코트 예시로 들었지만 만약에 내가 평생 입을 수 있는 이 기본템을 내구성도 좋고 오리지널 리티도 있는 그런 버버리의 제품으로 갖고 있다면 한 번 크게 투자해서 내가 평생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템이 되는 아이템들을 질이 좋고 오래 입을 수 있고 브랜드력도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제품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오래 입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막연하게 제가 명품을 사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니까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명품처럼 가격대가 좀 높은 상품에 내가 실패를 해버린다든지 돈 낭비가 된다든지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좀 두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저 제품을 샀을 때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까 그에 앞서서 수반이 되어야 할 게 첫 번째로 내 스타일과 맞는 브랜드를 공부하고 찾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원래 좋아하던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되고 싶은 이미지의 브랜드 그리고 더불어 제 체형에 맞는 브랜드 아니면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아이템군이 굉장히 많이 발매되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몇 개 추렸어요 단편적으로 올해 나온 옷들만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브랜드들이 앰버서더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생로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샤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가 갖고 싶은 이미지를 이 앰버서더들이 또 표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접근을 하신다면 그냥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이미지라든지 이 옷을 실제로 자주 입었던 유명인사라든지 근데 내가 그 유명인사를 좋아해 이런 사소한 계기들이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브랜드를 기본적으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슬리는, 두 번째가 버버리, 그리고 세 번째가 비비안 웨스트우드입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좀 맹목적으로 내 마음이 끌리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직사각형에 가까운 스케어 타입의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웨이비한 체형들에 어울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린다? 정말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쉽사리 예스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그게 좋아요 내 몸에 잘 어울리고 내가 예뻐 보이는 게 더 좋다면 뭐 체형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분석해서 브랜드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싶어 안 어울리지만 이런 걸 입었을 때 행복해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저는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제가 아까 그 브랜드를 고를 때 제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자주 입는 아이템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 브랜드를 고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스타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립이 있어야 돼요 언니는 그 뭐 셀린느 더벌이 잘 어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안 어울리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많이 입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피팅 모델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옷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일찍 제 인생에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체형이나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이 명품 브랜드로 제가 건너오면서는 저도 사실 허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백화점 명품 간에 그렇게 자주 들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자주가 뭐야? 거의 가지 않았죠 한 번 한 분씩 셀러가 배정이 돼서 제가 원하는 옷을 맘껏 입어보려면 입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지도 않을 거면서 뭔가 자꾸 입어보는 게 이분한테 부탁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그런 허들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외국에 가면 언어가 일단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파리의 명품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을 가도 확실히 한국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나 백화점들보다는 캐주얼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가서 두리번거려도 그냥 어?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캐주얼하게 명품들을 경험을 해보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브랜드 매장에 가도 여유가 생기고 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 그런 브랜드 매장에 가보는 것들로 많이 극복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이 명품 브랜드를 구입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기준이 확고하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죠 자 이제 내가 구입하고 싶었던 위시리스트의 브랜드들을 어느 정도 채웠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거기서 뭘 살 것인가 명품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턱대고 예뻐 보이는 아이템을 사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브랜드들을 고르셨건 간에 제가 가장 기본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들 몇 가지를 아예 그냥 집어드릴게요 모든 명품 브랜드는 매 시즌마다 기본템을 한두 개씩은 꼭 내요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본티 두 번째는 기본 바지 세 번째는 기본 셔츠 혹은 탑 제품 네 번째는 기본 신발입니다 이 기본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저한테 기본 신발이라 하면 까만색 로퍼거든요 저한테 기본 탑이라 하면 좀 이너템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들 그러니까 각자 이건 떠올리는 아이템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브랜드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내가 쇼핑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한 번 사서 잘 입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네 가지 아이템 안에서 우선적으로 아이템을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는 슈즈와 액세서리들 특히나 추천드립니다 백화점 보다 보면 명품 브랜드들 1층에는 가방이나 자파, 신발, 액세서리들 팔고 2층에 가야지만 이제 ITW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아무래도 이런 작은 소품류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주 들게 되고 자주 신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액세서리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몸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방, 슈즈, 벨트 아니면 선글라스 같은 작은 액세서리들부터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 브랜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구비를 해두시면 여기저기 받쳐있기가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근데 언니 아무래도 저는 이 가격적인 허들이 좀 너무 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나오는 명품 브랜드들이 예쁜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빈티지를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컨디션은 새 것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가볍게 한 번에 많은 제품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빈티지 명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옛날에 코코 샤넬 샤넬 빈티지나 아니면 올드셀링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의 명품의 가치보다 예전에 나왔던 아이템들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찝어뒀던 브랜드들의 옛날 옷들을 보면서 와 옛날에는 이 브랜드가 옷을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아 지금은 이렇게 변했구나 되게 많이 변했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선택한 이 브랜드가 나중에 또 어떤 가치로 변모하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규모의 빈티지 명품 매장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 믿습니다 여기 명품 브랜드들 쇼핑하는 것도 리스트업 쫙 해냈거든요 이것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결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나를 잘 표현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욕구들을 긍정적인 방향들로 많이 표출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냥 반대하지만은 않거든요 한 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나서 구입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해 내가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쇼핑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원하시는 거 입으세요 제가 아까 브랜드 중에 비비안 웨스터도 그냥 제가 좋아해서 골랐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해야지 이걸 정말 즐겁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입고 마음껏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또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